네 바로 뒤에 공치면 석화되죠. 아 사명류라님 어서오세요. 제가 컴퓨터를 맡기려고 했는데 그 한 수요일이나 수금투 아 월요일날이 어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뒀어 굳이 이걸 맡기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어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뭐야 모든 문제엔 기회가 도사리고 있지 다들 뭘 원하는지 야 뭐하냐 내가 뭘 줄 수 있을지 생각해봐 맞아요 어 브라운인데 왜 싸울라 그래 야 야식아 나식아 그 뭐라고 해야될까 꿀꿀이꿀이 하죠? 아아 죽겠다 날씨가 꿀이꿀이해 오늘 좀 일찍 끝나서 방송 키기 전에 몇판 했는데 잘 안되네요 그래서 방송 켰어요 바로 또 치킨 먹어요 또? 흐흐흫 옛날 피자에 치킨에 아주 난리 나셨어 사장님 불로 먹었구나 다행이다 수많은 전쟁이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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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원하는게 있어? 원할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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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2연패 중이거든요? 아 이거 연패가 엄청 많아 연패는 아닌데 폐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이기고 싶다 이제 흐흫 이기는 법을 또 까먹을라 그래 지금 흐흫 이기는 법을 까먹, 까먹고 있어서 흐흫 좀 이기고 싶네요 흐흫 아 아니 저거를? 허허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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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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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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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족들은 창피해요 죄송해요 가족들이 같이 듣나봐 방송을 왜? 혼자 듣는게 아니고? 그럼 내가 노래를 더 해야겠네 이거 아 컴퓨터 거실에 있어 근데 이제 에러의 소리는 상관이 없는데 노래소리는 좀 오바다 이거지? 노래소리는 좀 에바다 니가 노래 부르는거는 족같으니까 안되겠다 아 타움박 어제요 어제 하루 쉬었어요 어제 좀 늦게와가지고 어 롤 롤을 아예 못했어 시간이 없어서 알아론 구목길 irse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옹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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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왜? 이거 이게 또 적응이 될거야 내가 놀아 부르는게 또 이거 또 부르다가 ㅈ같애 처음에 들을때는 ㅈ같애고 이게 듣다보면은 안 부르면 또 섭섭하다니까 또 안 부르면요 또 섭섭해 이게 섭섭해요 또 어 이형이 노래를 언제 불러줄까 또 은근히 기대하게 된다니까 또 은근히 기대하게 된다고 이게 CS는 한 20조정도 차이가 나고 바텀 상황이 좋진 않고 날씨는 꿀꿀하고 날씨는 꿀꿀하고 비가 올거 같은데 안오고 춥고 배는 안고프고 뭐지? 장애인인가? 비, 비, 비 지금 안오는데? 비와요 지금? 안오는데 지금? 조금 내리나? 모르겠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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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 온다고? 그래? 어 조금 오나보지 뭐 그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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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 비, 비 비, 비 야아 인마 조심해 새끼들아 야아 뭐해 조심하라니까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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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고 좋댔다 럼블 이게 점화라서 노틸러스가 점화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자체가 이제 싸움이 안되죠? 이거 왠지 질거 같다 질거 같은데 네 누누는 용을 먹었을거고 이게 어? 룰 늦게 먹었어? 블루가 나올 때가 됐는데 누누에? 허허 아 좋지 않은데 이러면 CS 다 놓치네 이거 씨 아우 야 씨바야야야야 아 아 ㅈㄴ 오바다 다 박혔어 데미지가 풀 풀로 다 박혔어 후 개오바다 개오바야 데미지가 다 들어왔어요 저 원래 피해야되는건데 오바네 응 훈기가 없어서 훈기 있었으면 되는데 아까 여기서 써버렸잖아 이거 그래서 지내요 해서 수 뭐 ier 이 팀 은 지내요 카운터 아이 맡기려고 했는데 아침에 시간이 좀 안나가지고 이번에 그리고 굳이 뭐 안 맡겨도 별로 안 맡겨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천천히 맡겨도 돼요 어차피 하드가 약간 맛이 같다고 하는건데 이게 굳이 뭐 큰게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큰 차이가 없어서 야 이거 야 짬처리 좀 하면 안돼? 짬처리 안됐잖아 저거 100% 안됐어 짬처리 100% 안됐는데 짬처리가 됐을 수가 없지 이거 아니네 짬처리 됐네 좋았다 니가 지금 피는 담배가 얘들아 존댓당 존댓당 존댓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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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몰라 쟤 누워가는거 봤을거야 난 몰라 나는 모르겠다 모르겠어 후우 내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곳이 따로 있네 미리 밀어야겠네 이거 아니 날 때려 허허 좋지 않네 쎄구려 커피를 마신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응하거나 이용당하거나 크게 세상이 치지 미지근의 적잔이 속이 쓰려온다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다들 식사하셨나요? 7시인데 식사 안하셨나 모르겠네 오늘 뭐 드셨나요? 다들 전 집에 와가지고 며치랑 전장국이랑 야 야이 씨발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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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흫 내 모든걸 쏟아부었는데 흫 내 모든걸 쏟아 쏟아부었는데 씨발 쒀댔쓰요 이거 따 나 쟤댔스 쪼디이잖아 이러면 쒀댔네 이거 쒀댔네 이거 쒀댔스 내 모든걸 다 퍼줬어 흫 흑 하지만 잡히지 않았어 흑 권력을 위한 누누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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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쁜 누누야 잘 믿지네 나쁜 누누야 전문군국 다 뺏어 제드한테 길가기야 X 됐어 야 진짜 이제 너네 또나면헣또또isée예 왜에에에에이 어 조 됐으요오 가시구요오 저거 "- 죽을수 밖에 없어 죽을수 밖에 없성 조 됐으요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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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용 또박했다 씨버 히힛 declass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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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빠져빠져빠져뒀다 ㅅ뒀다 ㅅ뒀다 네 아파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대포 두번이나 놓쳤어 세이키 이거 정신 안차리나 어우 훈련병 180훈련병 박명철 정신 안차립니깐 아닙니다 멍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군사가 끝나나 그 어..아닙니다 아니면 군사가 끝나냐고 스읍 그럼 어떻게 해야됩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 이 세이키야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죄송하단말 쓸수있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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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장때 이제 2등병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요 2등병을 양랩에 껴 그 다음에 얘네 엄지손가락 그 그 뭐냐 지압하는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네는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말에 계속적으로 대답을 해야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읍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이렇게 하면은요 엄청납니다 진짜 스읍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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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필수님 어서오세요 화요일인데 오셨네요 스읍 대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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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그러면 아마 영창갔거야 요새는 그러면 영창가 영창을 갔건데 저때는 한 5년전 그때였는데 일단 폭력이 있었어 그 폭력 자체가 애들을 너무 때리고 막 그런게 많았어 기본적으로 애들을 때리고 막 그런게 많아가지고 어디까지 디디나 하자 아이씨 야 칼리스탄 없잖아 4대5야 4대5야 이거 어 아이씨기 왜 바텀에 있어 어허 좋지않구만 야 뭐하냐 야 뭐해 아 세주안이 장애인인가요? 멘탈이 이상하네 멘탈이 이상하네 스읍 야 나 이번판 이겨야돼 진짜 이길판인데 왜 써레놔 이길판인데 왜 써레놔 세이끼들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렇지 좋고 해봐 이겨 게임은 이겨 게임은 이기니까 해봐 어서오세요 자격 에임받 어허 크흐흡 택 됐고 해봐 그래도 이기라고 하는거잖아 이길라고 하는건데 왜 싸워 게이끼들아 어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어어 권투장 Cornell 1 chest 싸우고 싶으면 쓰읍 잠깐만 헤르벳으로 가야되나? 아니 뭐? 마감신 가야겠다 쓰읍 야 이거 그냥 하면 이긴다 이 게임은 그냥 하면 이겨 이거는 질 수가 없어 내가 캐리할게 쓰읍 함께 하자고 그냥 한두번도 아니고 노틀러스 세주아니 뭐 알리스타 뭐 칼리스.. 칼리스타 뭐 야 좋댔다 아 좋댔다아 좋댔스요 좋댔다 이거 바론이다 밟이 이렇게 열심히 해 와 대박 쉿 아 칼리스타가 너무 바텀에 있어 쉿 칼리스타 합류를 좀 해야되는데 너무 바텀에 있었어 시야 자각도 안되어 있는데 쟤드 14레벨이야? 그렇지 야 나 씨발 나 뒤지겠다 나 어쩌라고 이거 나도 배피야 나도 배피야 야 밀자 이거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목사를 건드리는 골라 요 어! 쟤가 먼저 탔나 어허 residual 어허어엤 좋던네 이거 아니 ayr 아니 오형 아아아.... 저걸 미지네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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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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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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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15바다 이거 저거 못잤나 설마?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기본판 이기면 얼굴 공개해요? 삼형님? 알았쓰 이길게요 저번에 공개했잖아 근데 저번에 한번 보여줬잖아 괜찮던데? 나쁘지 않던데요? 여러장을 보여주기 여러장 한장말고 여러장의 사진을 보여주기 이번엔 어때요? 그 한장말고 여러개를 보면 어느정도 감이 오잖아요 한장말고 여러장 보여주기 야 월사워 야 할만해 애들아 할만해 해보자 할만해 아 진짜 존나 할만해서 그래 나는 이거 할만해요 진짜 할만한판이라 그래 왜 아 미드 막아야되는데 저거 맛있어어어 좋아 좋고 킬차이 별로 안나 어차피 바론 한번에 타워랑 용용 한 번차이받깐 하나차이받깐 안나고 킬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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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거 없는 없는데 질게임은 아니라서 달라지는거 없어요 근데 질게임은 아니야 내가 봤을때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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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 쏘린 쳐? 야...왜 쏘린 쳐? 3룡 별거 아님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1리어 그쪽 그렇지! 오 나이스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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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빈의 맨틀 나간다 바론오각 바론각 야 칼리아 바론오각 가빈의 맨틀 다롱각이지 이거 어 이거 먹으면은 모른다 게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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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야지 야 왜 들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 좋대스으ẫ த 좋대스호 아닉 헣흐하핳 야 좋됐다 이거 아우 ま어ập 왜 들었어 야 eux 이거 아니지 아저씨 억지류 줘야 되는데 이거 마우스 있을거야 과연 어둠안 야 억지야 민영부터 정리해봐 민영 마우스쌝! 샤하! 굿잡! 좋아! 억제기 무인거 괜찮아 괜찮아 연준에 연준에! 나 사코야! 쪼댔쓰여! 쪼댔쓰여! 사코야 나 사코요요?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 잡았다 잡을거 같애 알리스타 온다 잡을거같애 알리스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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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알리 시ë잘해 흐하하핳 nossos 나이스오 굿잡 알리게잘해 나 물어 알리 개잘해요 어어 미리가자 쟤네 푸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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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푸시가구려 푸시가 이거 가능성 있어요 이거 진짜 진짜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서 그래 가능성 있어 게임 레알 가능성 있어 레알 진짜 레알이다 해봐 이긴다니깐 옳지 저예 그렇죠 짠승배기 탁진걸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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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게 새로 생겼이라고 ouoooooooooo earning 켤찌 됨 ende ο 프리ífic 아, 좋아요 좋습니다 흐흡흐흡흫흐흫 좋아요n 흐흡 흡 이거봐, 이긴다니까 씨배, 내가 뭐랬어 내가 뭐랬어 이거 이긴다니까 흣흐흐흐흐흫 어호 내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곳이 따로 있네? 야 이게 존나 부정적이다 이긴다니까 아 왜? 왜 이긴다니까 왜? 존나 부정적이네 내가 캐디 할 수 있어 걱정마 걱정마 오 아무것도 버릴 것 없는게 나야 나 살아온 동안 세상을 즐기며 지내왔어 오 주위엔 아무도 없는 혼자가 좋아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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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녹여 눈, 눈 녹여 개새끼 녹여 이거 알리스타한테 굶기로 애썼어? 어? 쟤 뒤졌다 나이스 어? 이거를 이거를 호호 이걸 호호 좋네 개나이스 못, 못긋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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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풀고공이 조금 안좋긴 했는데 아씨 아쉽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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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석 호 我們 호 호 슥 이번판 이겨야돼 진짜 이겨야돼 이번판 이겨야돼요 천천히 하자 쟤네가 쟤네가 급해 쟤네가 급하다고 어차피 미드 밀리니까 천천히 하 슥 어차피 미드 밀려 천천히 하자 슥 천천히 해 천천히야 천천히 미드 밀려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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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위피 천천히 하자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바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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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굿잡 좋구요 그렇지 노틸러스 달린다 노틸러스 노틸러스 나이스 굿잡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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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 있어 가능성 보여 지금 보인다 애들아 가능성 보여 지금 이거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다 cul 택 가면 돼 택 가면 돼 택 가면 돼 Have 택 가면 돼 부셔부셔 금방이야 금방 부셔 나이스 서린 나왔어! 어허~~ 나이스 국장 압쇼쿠요 오직어 서린 좋구 서린 좋구여 야 이겼다 사진 공개다 사진 공개 이겼다 딜리양 볼까요? 아 좋구여 아 좋아요 좋습니다 딜리양 좋구여